앰블랙의 첫 방송사 데뷔가 있는 그날 초조함에 말을 잃은 아이들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이름을 낫던 격거받게 어설픈 격려보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겐 더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앰블랙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스태프들 이렇게 특별한 데뷔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생방송 전 팬들의 입장이 시작되고 이제는 더 이상의 비의 아이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으로 팬들과 마주한 아이들 수년간의 고통과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세상이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앰블랙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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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쪽 소식이 있는데 지훈이가 모여있으래 안 돼 방송 계속 간격이 좁아지니까 촘촘 공간도 없어지고 너네끼리 부딪히는 거 아냐 서로 눈치 박아서 자리 박아서 뒤별로 각각해야지 네 지훈아 잘했다 일어난 거 아냐 일어난 거 아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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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 3분을 보러 오시는 건데 너무 고맙고 너무 아쉬워요 보답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게 그분들이 응원을 해서 잘됐다는 거를 네, 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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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네 네, 형이 봤는데 만점을 10점이라고 놓고 치면 5점도 안 돼요, 5점도 춤 잘 췄어요 노래 잘 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정입니다 아니 느낌은? 여유가 없어 너희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여유가 없어 물론 실리는 건 감안하지만 형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너희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것에 비하면 왜 남들은 모르잖아 너희들을 형이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는지 너희들 무슨 연습을 했는지 너무너무 못했어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너희들이 뭔지 너희들이 오늘 한 걸 가만히 계속 봐봐 처음을 잃지마 조심을 네 앨범 낸 게 다 강냐 얘들아 네 형한테 혼나는 건 가족한테 혼나는 거야, 괜찮아 너희들아 너희들아 오늘 저녁이 뭐했니 씨 엠넷 안녕하세요 엠넷입니다 일꾸링 하세요 우신 이유는 내미한지 얼마 안 잤는데 밤이 뜨겁고 여러분들 일상으로는 아피를 좀 촬영하도록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분들은 저를 이렇게 열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는데 겨우 이깟 손 하나 못 잡아드리고 이깟 사진 하나 못 찍어주시면 너무 죄송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막 대화도 해보고 싶고 막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고 팬들과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미팅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오 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유해수 선생님을 좀 존경하는데 억압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면서 숨으로 보고 얘기하는 눈빛은 어떨까 이상의 눈빛을 받는다면 내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영화 선배님을 보면 이 몸 밖으로 막 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정주린이 나아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 재밌고 유머를 배우고 싶어요 사실 타이거제기 선배님을 이름으로 되면 누구든지 아 최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면서 해주셨던 가수 선배 문학의 인사들 연예인 이런 분들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을 팬미팅에 초청을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저희가 직접 저희가 직접 저희가 직접 저희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할 수 있어 네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어 저 왜 왜 왜 나는 방송할 거야 뭘로 수요 소원 그럼 전화해서 혜연씨 톡에 시웅났는데 어떻게 만나주시고 기려 못 해요? 안? 야 난 도전 자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도전 그럼 어떻게 순시 시기했어요? 네 잘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 와주시는가? 어느 미션? 자, 잘 짜는 중복이 있지만 자, 잘 짜요 자, 잘 짜요